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호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신숙이 교수님이 글을 하나 이렇게 보냈는데 그 글이 별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분이 전산을 오랫동안 다루온 전문가께서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냥 전산 조작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네요. 호주에 계시는 전산 전문가께서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을 호주에 계시는 신숙이 교수께서 여러분들 글을 보내셨는데 필자의 남편은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었으나 이번 4월 10일 총선 통계 결과를 보고 필자에게 대노하면서 전한 말을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남편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과 석사 호주 울릉공대학 전산학 박사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전기공학과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좋은 학과였죠. 화공과하고 한국의 애툴이 전자통신연구에서 20년 근무한 이후에 호주에 전산학 박사 취득하고 호주에 알칼텔 프랑스 통신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남편의 전공은 퍼포먼스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어떤 모델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종류의 학위를 쓰셨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능하실 걸로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88년도 올림픽 때의 팩스 모니터링 전상망 비밀 프로젝트를 이끈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지 15년이 지났고 호주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평범한 이민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전산학을 열연들 아주 대한민국의 초창기 전산학 선두주자들이네요. 이분이 지금 4월 10일 총선 결과를 보시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네요. 신숙희 교수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전산학 박사를 하시는 분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산조작 전쟁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한포와 대포와 지대국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고 간단한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권을 접수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적대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선거가 장악이 된 겁니다. 선거가 장악이 된 것은 청와대가 이런들 장악된 것에 비할 정도의 큰 사건인 겁니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꼼짝 달사갈 수 없을 정도로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국가가 여러분들 접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둘째, 윤 대통령은 모든 내치 외치를 그만두고 부정선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셋째, 국민에게 사과하고 옷을 벗을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이지 국민의힘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당은 4월 10일 총선에서 실제로 잘 싸웠습니다. 이 은퇴한 이민자인 전산학 박사분의 능력으로도 급하면 바로 하루 만에 전산조작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하문면 안티바이러스를 만든 안철수 의원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비겁자요, 공범자가 아닙니까?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나라가 망하든 간에 그냥 건배지 한 번 달고 내 임기 채울 수 있으면 국민을 팔아먹든 나라를 팔아먹든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층을 보는 눈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산수갑산으로 같이 국민들이 이름낸 노예가 되든 아이들이 뭐죠? 그냥 완전히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자리 보존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해먹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저지른 자들은 우리끼리 헤쳐먹는데 도움이 되면 부정선거고 선거살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전산전문가 몇 분을 모집하여 타스크포스를 꾸려 조사하면 일주일 만에 다 파악됩니다. 전산조작은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 자료 주면 일주일을 한 이틀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 해킹은 아주 쉬우며 전산조작은 누워서 떡 먹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바로 신숙희 교수의 남편 대신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를 여러분들 마친 다음에 전산학 박사를 하신 은퇴자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신숙희 교수가 여러분들 그냥 전해한 겁니다. 일곱 번째, 선관이 서버 자료 없애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학교도 3년 이상 자료를 보관합니다. 9일 날 없애는 거죠.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보인 사전투표상에 온 사전투표자 수가 신분증 이미지를 스캔하면서 만들어진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한 달 만에 다 폐기하도록 여러분들 법을 고쳐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다 없어집니다. 여덟 번째, 이것을 당장 시행치 않는다면 윤 대통령도 공범으로 판획되어도 마땅합니다. 윤 대통령은 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데 그냥 단순히 조력하거나 부역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은 범인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범행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팔아먹는데 적극적으로 부역하는 자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공범으로 치일 수 있는지는 법률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 이것을 방치하고 침묵하는 안철수 이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천하의 호구이고 역사의 죄인으로 추궁받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의 남편은 마산 출신으로 겉으로는 아주 조용한 성격이나 한 번 불의를 보면 거침없는 강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감안하시길 바라고 전산지급에 손을 뗀 지 오랜 사람이 IT 강국인 모국에서 선거에 전산조작이 있는 의혹과 정거에 침묵하는 전산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 번 경종을 올리려 이거를 긴급하게 전달해 봅니다. 호주의 시드니에 계시는 신숙희 교수께서 전산학 박사인 여러분들 남편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해서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드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IT 강국답게 주력부대가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 실제 사전투표자에 오신 분들 숫자보다도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가공의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허수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에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해 온 겁니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특별히 위조 사전투표지 가공사전투표지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표씩을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으로 이름되어 가지고 서울의 전선거구 48개에서 1만 5천표 4배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1만 5천표를 투입하게 되면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그렇게 하고 사전에 미리 다 인쇄해서 준비해둔 위조투표지를 그 이후에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 속에는 실제로 사전투표소에서 표를 던진 진짜 투표지하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위조에서 투입한 위조투표지가 함께 들어 있겠죠. 그 상태가 지금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이 전산조작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전산조작은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지금 점검물들이 모두 다 서버 안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앙순간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최종 결과물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을 당하든 탄핵을 당하지 않든 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뭐 그 사람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래도 마음 아파하고 윤 대통령이 건성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건성조차도 그렇게 당신 건성하시오 이렇게 이야기조차 하는 것도 그냥 좀 사치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썰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도자가 경멸을 받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리는 절대 이런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허우대는 절대로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화술 뭐 그거는 다 테크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들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심입니다. 진심 진심이 있을 때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배반하고 국민들을 노예상대로 쳐 놓은 지도자를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세대까지 모두가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고착화된 나라로 쳐 놓는 그런 대통령을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밀턴 프리드원의 선택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본인이 주장하더라도 그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를 누가 여러분들 존경하고 칭찬하고 우리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도자는 경멸받는 순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어느 순간의 분노를 분출할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래 5월 10일이 당신 침 2주 년이다 그동안 뭐했노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은 진심이 있어야 여러분들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고 사람에게 진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야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애민정신한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면 그 순간부터 성공 후사라는 것이 몸에 배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 한 몸이 여러분들 썩어서 무너지니 하니더라도 내 한께 직책을 부여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안일을 여러분들 걱정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정신을 그냥 잃어버린 대통령을 누가 이름 존경하겠습니까 아무도 존경 안 한 겁니다 인재 뭡니까 밟혀가지고 뭡니까 끌려나가더라도 저는 별로 관계치 않을 것 같아요 자업자득이다 사필기정이다 뭐 이 정도 생각하겠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뭐 끝까지 뭐 매달려가지고 뭐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일찍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공사가 여러분 허리 타고 일단 경멸을 받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아주 앞건이지 않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